안녕하세요 네 도영이고요 아 부끄러워 그 사람들이 좀 계셔가지고 그리고 또 마침 눈이 와가지고 제가 일부러 밖에서 켰어요 지금 상당히 부끄러워서요 아이고야 이거 집에 있더라구요 놀이 만드는 거 오리 만드는 것도 가져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만들어 볼게요 오리 여기 있다 아우 이거 맞아? 됐어 됐어 오 모르는 분이 지나갔어요 오 만들었어요 이게 생겼네요 닭인가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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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할게요 네 이 정도면 됐잖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냥 생일 축하해서 진짜 너무 고맙고요 생일날은 보통 뭘 하나요? 생일에는 보통 뭘 하지? 흠 흠 흠 흠 흠 흠 저는 아 매니저 형이 케익도 보내줘가지고 너무 귀여운 케익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아주 축하를 다 해주셨습니다 파트도 좀 만들어 볼게요 네 이건 좀 작은 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이건 제가 사진 찍어서 귀엽잖아 뭐야 지금 들고 있는 나 되게 귀여운데 제가 이건 사진 찍어서 버블에 올릴게요 흠 아니 내가 오리를 만들고 있는 하트를 만들 때마다 시청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 흠 흠 흠 또 만들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케이 하트 가보자 하트라도 씌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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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이씨 안 돼 이렇게 이렇게만 했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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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흐